이 부분이 계시면 요한계시록 주회를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썼던 이름 없이 삐또 없이 미국의 20대 선교사들이 한국 근대화 한국이라는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 부분을 인물 중심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보금에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고 우리가 미국에 빚을 많이 진 그런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이제 파송될 때가 대개 1880년대 1890년대 이때거든요. 이때는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빈곤 문제가 심각했던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시칠리에 왔던 그런 이민자들이 미국 뉴욕 한가운데서도 굶어져도 죽고 어려움을 겪던 그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도 채 정리가 안 됐던 그런 시대에 조선을 향해서 이런 선교여행을 떠났던 것. 한국 사람들은 참 그런 고마움 때문에 더 이렇게 잘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더 잘 성기고. 그런데 요즘 사회를 보게 되면 좀 답답하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와일드웨스트 이름 대표적인 주인 애리조나를 둘러본 그런 애리조나 답사기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3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부는 보글선거 교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새로운 정보들이 있고 하면 제가 간단하게라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 보글선거 교훈이 우리에게 뭘 뜻하냐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조선의보를 보시게 되면 조선의보의 여론 코너에 조선을 대표하는 논술실장이니까 주필 논술실장 이런 분들이 가장 신문에 가장 중요한 분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박정훈 논술실장께서 이재명 대통령 길 깔아주기 이런 제목이 나온 겁니다. 이제 조선의보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그런 표현을 그냥 자연스럽게 보통 명사처럼 쓰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법 리스크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조선의보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그런 글이 있기 때문에 박정훈 논술실장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쏟아내는 자책골을 먹고 살고 있고 윤 대통령이 단단했다면 개인 범죄 방탄도 차법방해 폭주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박정훈 조선의보의 논술실장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건이 결국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꼬이게 됐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박정훈 조선의보 논술실장이 결론을 보게 되면 역설적으로도 그런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쏟아내는 자책골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먹고 산다. 윤석열 정권이 단단했다면 방탄도 사법방해도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패배시켰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길을 깔아주고 있다. 아이러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솔직하지 않은 글인 거죠. 윤 대통령이 단단하건 이런 거 관계없이 이재명 당대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박정훈 논술실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지만 윤 대통령이 윤 정부가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되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한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 뭡니까? 그냥 이재명 대통령 길이 열린 것을 뜻하는 것이죠. 보궐선거 교훈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보궐선거 교훈이라는 것은 그냥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 같으면 누구든지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보궐선거의 교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칼룸들이 그렇게 매갈이 정직하지도 않고 솔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면 모두가 합하여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직한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김건희가 어떻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공정성을 되찾으려고 하는 한국의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두 다 뭉개는 순간 본인의 운명도 결정됐고 이재명 당대표의 운명도 결정된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법 리스크는 없는 겁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2심을 늦출 것이고 최종심인 대법원을 늦출 것이고 그다음에 2027년 또 대선이 치러질 것이고 2020년 대선은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게 만들 것이고 당선된 다음에 대법원 여러분 판결을 유야무야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재명 당대표만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줄줄이 사탕처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겠죠. 그래서 수십 년 어쩌면 수십 년 그 이상으로 한국이 더불어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정치 권력들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해서 정치 사회 경제 사회 역사를 다 뒤엎겠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비분 관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10월 16일 보궐선거의 교훈인 겁니다. 보궐선거의 교훈은 민주당이 소망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고 구의원이 될 수 있고 지휘원이 될 수 있고 광역의회 의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게 다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포기한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나라가 이렇게 부패한 나라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이걸 알리게 되면 세상의 물꼬를 좀 바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사회가 전부가 다 합하여 악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20 여기에 관악구부터 시작해서 전체 여러분들 선거구가 X축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지율입니다. 지지율 득표율 푸른색이 민주당입니다. 이 붉은색이 국민의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17.9%라는 이야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앞두어지지 않은 서초구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뭡니까 표를 더해 줘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의 전근식 플러스 17.9% 조전역 마이너스 17.4% 이 플러스 17.9% 마이너스 17.4% 이걸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를 안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이 원하는 대로 선거결과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은 이제 길이 없는 겁니다. 출구가 이건 출구가 없는 걸 뜻하는 거지 사전투표 득표율 득표율 이런 당일투표를 꼭 같이 실시하게 되면 당일투표는 이렇습니다. 관악구부터 강남구까지 관악구는 여러분들 이렇게 조전역이 이긴데도 있고 정근식이 이긴데도 있는 거죠. 당일투표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사전투표 당일투표입니다. 이걸 보고도 전부가 다 입을 다무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당일투표는 조작을 안 했고 사전투표는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확보해가지고 전부 다 정근식과 함께 밀어 넣어준 거죠. 이걸 보고도 대통령 국회의원 조전역 후보가 다 침묵하니까 뭘 더 이상 이야기를 하겠냐 그래서 제가 선거 방송을 지난 4월 10일 총선 마치고 분석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손을 튼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가능성이 없겠구나. 그렇게 손을 튼 겁니다. 이번도 그냥 이야기 좀 정리하고 그 다음 손을 정리는 해드려야겠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한 분께서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사전투표 하루 전에 여론조사 이게 사전투표 득표일 본투표 득표일인 겁니다. 이 사전투표 하루 전에 정근식 후보일 겁니다. 정근식 후보 여러분들 이게 30%인데 63% 뛰어오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 국민의힘이 아니고 그냥 진보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그냥 선거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당일 투표는 손을 대지 않으니까 여론조사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궐선거의 그냥 교훈이란 것은 이제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를 그냥 받아들고 그냥 사는 겁니다. 저는 일평생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굉장히 굳센 신념을 갖고 있는 거 아니까 사람이 투자를 하든 진로결정을 하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결국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집단적으로 워낙은 원치 않건 간에 이런 체제를 여러분들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대부분 다 저항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선거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운동에 모두가 다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그냥 이 체제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제가 수십 년 이상 갈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특수한 계급이 생길 것이고 그 계급이 생긴 사람들이 자원배분을 주도할 겁니다. 싫으면 떠나든지 떠나기 없으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이 체제 아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 그게 이제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다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줄을 설 수 없는 사람은 그냥 입 다물던지 입 다물고 쉬는 사람들은 그냥 손 틀고 떠나든지 이렇게 이러면 또 돌아가 이걸 보고도 교훈을 못 느끼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제 한 분이 이야기가 무슨 당일 투표하고 사전 투표가 무슨 모집단에서 같이 나온 게 아닌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한번 정리하고 보시게 되면 헬리콥터 다음ход로